90년대 후반 PC방 열풍을 일으킨 히트작들이 일제히 리메이크 되어 게임 차트 상단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레트로 열풍이 한창인데, 관련한 배경을 서정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바람의 나라 연과 리니지 형제의 각축이 펼쳐지는 구글 플레이 모바일 게임 매출 차트. 바람의 나라 연은 96년 선보인 국내 최초 PC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의 모바일 리메이크 버전입니다. 리니지M의 원작 리니지는 98년, 리니지2M의 원작 리니지2는 2003년에 각각 출시됐습니다. 차트 상단에 있는 다른 게임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4위 뮤 아크엔젤은 웹젠이 2003년 선보인 뮤 온라인의 리메이크 버전입니다. 5위 라그나로크 오리진도 2002년 출시된 라그나로크 온라인이 원작입니다. 2020년 여름 모바일 게임 매출 차트 탑5 게임들이 모두 PC 게임 원작의 리메이크 버전인 상황. 원작 게임 5개가 모두 출시돼 PC방 점유율 1위부터 5위를 휩쓸던 2003년과 17년이 지난 지금 게임 차트가 판박이인 셈입니다. 20대 초중반의 원작 게임을 즐긴 게이머들이 세월 지나 구매력을 갖춘 40대가 됐고 추억이 담긴 옛 게이머 리메이크 버전을 휴대폰으로 즐기는 양상. 원작 PC 게임에 비해 자동진행 등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시킨 모바일 게임이 보다 접근성이 높습니다. 세월 지나 구매력을 갖춘 이들이 게임 내 소비를 아끼지 않아 리메이크 버전이 원작보다 10배가량 매출을 더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을 거스르는 레트로 열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추억을 되살리는 건 좋은데 추억이 호소하는 리메이크 게임 외에 순수 창작 신규 흥행작이 나오지 않는 시장 환경과 풍토는 우려할 만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작 IP 우려먹기가 끝나고 나면 한국 게임 산업이 내놓을 카드 자체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레트로 열풍에 기댄 리메이크 작과 중국산 수입 게임 외엔 신규 흥행작이 좀채 나지 않는 상황. 추억을 넘어선 참신한 즐길거리와 성장 동력도 배출할 수 있을지 눈길을 모읍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서정근입니다.